일단은 어프로치 할 때 내가 조금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스퀘어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그냥 오른쪽이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연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 클럽 페이스를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이 오른손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요. 오른손바닥에 항상 클럽 페이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유는 오른쪽 팔꿈치나 아니면 오른쪽 손목 이게 항상 내 몸 중앙에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야지만 스위트 스팟을 맞추기도 편하지만 스퀘어하게 항상 가져갈 수가 있으세요. 여러분들 어프로치 할 때 가장 많이 미스 나오는 게 스트롱 그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써가지고 미스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어프로치를 할 때 열리는 것보다 다치는 게 많으세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. 클럽을 닫아놓고 난 다음에 여세요.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손목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. 어프로치 할 때.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는 오른손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. 어프로치를 할 때. 그래서 오른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때 한 손으로 클럽을 이렇게 지나가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냥 이게 클럽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립을 좀 짧게 잡으셔도 괜찮고요. 오른팔 어프로치 연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팔로 했을 때 쳐서 헤드가 바닥면을 본다라는 게 아니라 클럽 헤드가 땅 치고 난 다음에 지금 헤드를 보고 있으면 제가 클럽에 있는 페이스, 그로브라고 얘기를 하죠. 그로브를 제가 볼 수 있어야 돼요. 어프로치 미스를 많이 하는 아마추어분들. 이 클럽의 그로브를 볼 수가 없어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. 자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보면은 웨지 옆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면이 지금 보이고 있어야 돼요. 페이스가.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면 미스샷 나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른손을 빨리 돌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클럽 페이스가 바닥을 보고 있고 많이 들어가 있죠. 방향도 지금 안 좋았어요. 완전 왼쪽 갔어요. 저희 공칠 때 보면 제가 계속 항상 강조하지만 클럽 페이스의 변화가 많아지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. 클럽 페이스의 변화가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몸을 회전으로 자꾸 우리가 컨택을 만들어내야지 큰 근육을 사용하면서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이 짧은 어프로치도 큰 근육을 잘 이용해서 공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. 어프로치가 될 때 보면 클럽 페이스를 제가 정상적으로 잘 된 거를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거를 힘을 줘가지고 간다는 느낌보다는 몸이 중심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봐보세요. 지금 클럽 페이스의 모양을 한번 보면은 클럽 페이스가 거의 수직으로 서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한번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. 근데 약간은 의식적으로 그냥 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걸 내가 꼭 눌러쳐야지 찍어쳐야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그냥 오른손이 올라갔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밀어준다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. 그런데도 방향은 정확해요. 한 손인데도. 한 손인데요. 근데 한 손이 더 정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왼손이 개입이 되면은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프로치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려요. 오른손은 거리고 왼쪽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짧은 거리는 순간적으로 힘이 딱 들어가게 되면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냥 가볍게 밀어서 어프로치가 된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어프로치를 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 그 연습할 때 그 클럽이 이렇게 지금 페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에 페이스에 그로브가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어프로치라고 이 그로브가 보여야 되는데 이 밑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리딩 엣지가 있고요. 공을 칠 때. 어드레스가 될 때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손을 세워서. 지금 보면은 클럽이 딱 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라이각이 생긴다라고 하면 앞쪽이 살짝 들려야 되거든요. 지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셋업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앞쪽이 살짝 들려 있어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여러분들 공 칠 때 보면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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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세우는데 절대 이렇게 세우면은 공을 치면서 나중에는 손 동작이 이렇게 꺾이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 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어드레스 셋업과 손 그리고 라이각이 상당히 중요해요. 살짝은 라이각이 앞쪽이 살짝 들릴 수 있게끔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어프로치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. 네. 한 번 제가 더 보여드리면 이거 되게 상당히 중요해요. 오른손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안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라이각이 이렇게 살짝 생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이미지가 좀 만들어지셔야 된다라는 거. 그럼 회전하면서 오른팔이 약간 몸에 붙어있는 느낌. 그렇죠. 네. 만약에 오른팔이 몸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이 손목의 움직임을 가지고만 어프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이 살짝 이렇게 탁 밀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어프로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.